안녕하세요 액트입니다 여러분 대박 속보 하나 가져왔는데요 근데 오늘 대박 속보는 대학생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한 지 1년이 안되신 분들을 위한 대박 속보라서 아 오늘 영상은 대학생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박 속보는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웨스트 프로그램인데요 웨스트 프로그램은 work english study travel의 약자로 정보 지원을 받고 미국에 가서 영어도 공부하고 여행도 하고 인턴십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딱 두번 지원하실 수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장기 단기 중기 웨스트 플러스 이렇게 4가지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4개의 웨스트 프로그램은 각각 기간이 다른데요 단기 웨스트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2개월 인턴십 3개월에서 4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1개월이 있습니다 중기 웨스트는 어학연수 3개월 인턴십 컨닝 좀 할게요 6개월에서 8개월 그리고 마지막 여행 똑같이 1개월이 있습니다 장기 웨스트는 웨스트 프로그램들 중에서 기간이 가장 긴 프로그램인데요 무려 18개월짜리 프로그램입니다 두둥 장기 웨스트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4개월 인턴십 8개월에서 12개월 그리고 마지막 똑같이 여행 1개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스트 플러스 인데요 웨스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2개월 인턴십 6개월에서 10개월 마지막으로 똑같이 여행 1개월이 있습니다 웨스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단기 웨스트랑 같이 현재 하반기 모집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월 8일까지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려보자 그럼 이제 웨스트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웨스트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생을 기준으로 4학기 이상 이수하신 제휴 학생 분들이 지원 가능하시고 전문대생이실 경우 2학기 이상 수료하신 분들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졸업생이시라면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기점으로 최근 1년 이내 졸업생이실 경우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하반기가 만약 12월 달에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된다면 19년 2월 8월 졸업생들은 지원이 가능하신 겁니다 웨스트 플러스는 졸업생 분들만을 위해서 생겨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제휴 학생 분들은 지원하실 수 없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졸업생 분들만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원 자격 중에 아 웨스트 프로그램에는 어학 자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단기 웨스트 같은 경우는 토익 850 이상, 오픽 IM1 이상, 토익 스피킹 6등급 이상이실 때 지원 가능하시고요 중기 웨스트 같은 경우는 토익 800점 이상 그리고 오픽 IL 또는 토익 스피킹 5등급 이상이실 때 지원 가능하시고요 장기 웨스트는 토익 750점 이상 그리고 오픽 IL, 토익 스피킹 5등급 이상이실 때 지원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 플러스는 가장 유한 어학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픽 IL 또는 토익 스피킹 5등급 이상이시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달려보자 이렇게 대략적인 지원 자격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월드잡을 검색해 주시면 월드잡에서 웨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 그리고 지원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 프로그램을 알아보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고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참가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마다 참가비가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단기는 5,850달러 그리고 중기는 7,400달러 장기가 제일 비싼 9,000달러고요 웨스트 플러스는 6,600달러로 프로그램마다 각각 다른 참가비가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이거 깜빡할 뻔했는데 마지막으로 꼭 꼭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신기하게도 한국과 다르게 인턴십을 할 때 무급 인턴이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보 지원을 받고 가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무급 인턴십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6급 인턴보다 무급 인턴의 비율이 더 많다고 하니 이 점 꼭 꼭 주의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날씨가 요새 너무 더워졌는데 진짜 열사병이나 더위 조심하시고 놀러 가실 때 선크림 꼭 바르고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파이팅 하세요 안녕